지금 방금 이거 다 뭐냐고. 뭐냐니까. 귀신. 조심. 특히. 잠깐 잠깐. 이리 와요. 진짜 잠깐. 와요. 회사 문 닫는다고요. 남부장님 뭐 보여요? 저는 경찰이 사명에 중실했을 뿐입니다. 그렇게 쥐 밖에 모르고 돈에 환장한 인간은 처음 본다니까. 그런데 이렇게까지 약골인 줄은 몰랐나봐요. 약골! 제가 왜 무당치를 물려봤습니까? 그놈은 산자도 죽은자도 아이락하신다. 미안해요. 내가 너무 부족해서 눈앞에 두고도 범인 놓치고. 지금부터 쇼탈. 내 시민경제 활동 모토는 짧고 굵고 쉽게. 호강도를 팍팍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. 뭐 보라. 신병도 풀고 도움버리에도 써먹겠다. 꼭 무조건 반드시 고스레 씨랑 함께해야 합니다. 빨리 봐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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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